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제 경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독트린의 승인입니다. 중국인들은 늘 현재 사건을 역사에 비유하는데 이번 미중 협상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대판 시모노 새끼 조약이라고 합니다. 일정 전쟁이 지고나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죠.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에 서명한 인물이 리홍장입니다만 중국 역사에서 리홍장을 내국노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 리홍장이 모신 인물이 서태호입니다. 이를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리홍장이 중국 부총리 류허고 서태호를 시진핑으로 보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에 서명한 이가 바로 부총리 류허인데 이 사람은 시진핑이 어릴 적 친구입니다. 이번 협상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협상이라 시진핑이 쏙 빠지고 대리인이 류허가 서명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때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미얀마에 갔습니다. 일대일로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미얀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기저기 삐걱대고 붕괴되고 있는 와중에 쉽게 얘기하면 돈을 쓰러 간 겁니다. 류허 부총리는 미중 합작이 정확한 선택이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식을 중개하던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협상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2월 14일에 발효되는데 사실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역사적인 이번 미중 협상 장면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펜스 부총리가 연설하는 장면에서 중국 관영 CCTV는 갑자기 통역을 중단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부당한 기술 이전 요구 그리고 환율 조작 같은 관행이 이번에 개선됐다. 중국에 대한 항복이나 다름없는 일방적 양보의 시단은 끝났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서명한지 8시간이나 지나서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단계 협상이 시작됐다고 했지만 중국 매체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기 전 당장 지금 서명한 협상안이 껄끄럽다는 속내가 보입니다. 또 CCTV는 현장 중계를 하면서도 중국 측이 400에서 500달러의 농산품과 5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 상품을 구입하기로 중국이 약속했다고 트럼프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통역을 중단했습니다. 미중과 맺어진 협정에서 중국이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액수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지만 트럼프는 중국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번 무역협정 서명을 미중간 무역 마찰에 있어서 휴전 성격이며 해결되는 방향으로 한발 더 내딛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소리방송은 영문판 서명문은 지적자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식품, 농산품, 무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 환율, 무역 확대와 분쟁 해결 방법 등 8개 챕터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간 보도 방향은 확인이 다릅니다. 이번 협정은 중국의 항복입니다. 중국은 올해 4월 1일 이전에 증권보험 선물회사의 외자상환선을 없앴습니다. 미국의 금융사가 10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추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2단계 협상에 대해 입도 뻥긋 안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두고 봐야 합니다. 일단 중국이 내신 바랬던 관세인하 부분을 미국이 들어주지 않은 바로 이 부분은 중국으로서는 아주 치욕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서명이 이뤄지자 당황한 것은 이유입니다. 주미 EU대사는 언제까지 얼마어치의 상품을 구매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라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트럼프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WTO를 중국이란 괴물을 키운 당사자로 여기면서 중국에 대한 개도국 배우를 철폐하라고 한게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 서명식장에서 주미 중국대사 츄이티엔카이가 보여준 행동도 주목할만합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선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14억 중국인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 속에서도 트럼프와 펜스의 연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뉘앙스와 감정이 읽혔습니다. 츄이티엔카의 발언은 트럼프와 펜스가 중국의 과거 행위에 대해 비판했는데 대해 나름 자존심 세우기용 반박을 읽힙니다. 다시 말해 중국 대내용 서비스입니다. 류허는 시진핑 라인인데 반해 츄이티엔카이는 시진핑과 막후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는 장저민파 사람입니다. 츄이티엔카이의 태도는 장저민파의 한점 그리고 장저민파이면서도 시진핑의 책사 노릇을 하는 왕후닝의 의사일 수도 있다고 중화권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외교부 라인까지는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최근 공산당이 왕위 외교부장을 비판했다는 내부 정부도 있습니다. 이번 1단계 미중 무역협상 서명으로 공산당 내 내부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도 츄이티엔카이의 발언은 시진핑 반대파들이 중국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진핑을 은근히 공격하는 것으로도 읽혀집니다. 현재 중국의 관영매체들을 통제하는 장본인은 시진핑의 책사면서 장저민의 복심이기도 한 왕후닝입니다. 그동안 중국 관영매체들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당내 투항파가 있다고 은근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여러번에 걸쳐 중국이 그동안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미국 기업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승자의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중미 대사가 중국에 대해 듣기싫은 말은 자제하라고 요청했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부총리 류허, 상무부장 종산, 중국은행당 이강, 주미 중국대사 최이텐카이를 불러놓고 200명의 미국 요인을 초청해 가진 서명식은 선거유세와도 같았습니다. 협정 내용으로 보면 중국이 뭘 해야한다는 의무조항 일색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두고 보겠다면서 확실하게 리고시에이션의 우유를 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Structural Change 즉 구조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Structural Change는 중국 정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2단계 3단계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숨통은 계속 쥐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해주는 건가?